구독 버튼을 눌러줘 브라케오사우루스를 터치해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죠 브라케오사우루스에게 먹이를 먹여줘 이명을 터치해서 모두 없애줘 브라케오사우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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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목과 큰 키를 가진 초식 공룡 라키오사우루스는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어서 팔도마뱀이라고도 불려 기린처럼 긴 목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곳에 있는 먹이도 쉽게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커다란 덩치 때문에 하루 종일 먹이를 먹어야만 배고프지 않았대